다 됐어, 제발. 자, 내렸어. 오른쪽 어깨 집어넣어야 돼. 어깨 주면 안 돼, 어깨만 주면 안 돼, 어깨. 이제 4강전 제1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황충험도의 이장군입니다. 이 이름 들으니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장군 매치. 장군 매치가 4강전에서 펼쳐집니다. 장군 매치. 씨름해져 형, 장군 타이틀 매치. 경기 출발입니다. 힘, 힘, 힘. 안 떨어져. 킵으로 눌러버리는 홍샤빠의 황충헌의 승림입니다. 또다시 장군 매치. 첫 번째 판, 해지기. 이장군 넘어지고만 해요. 두 번째 판, 어금당기.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또 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세 번째 판입니다. 임용대, 이장군 출발합니다. 초반부터 빠르게 도와요. 이장군이 빠져나옵니다. 안다리, 안다리. 밀어붙여요. 힘과 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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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은 황장군이지 않습니까? 장군은 황장군이지. 내 것 들어가면 장군 씨가 나를 이길 수 없다. 결승 가야죠. 장사 등극해야죠. 체급 차이는 확신이 난다. 그냥 약간 동현이 형도 큰데 이겼잖아. 몰라, 진짜. 기술이 기술이야, 진짜. 첫 번째 판. 이 씨름의 정, 이 드라마가 본인의 드라마로 만들 수 있는 이장군입니다. 그리고 중량급의 자존심 황충헌이 이장군을 상대합니다. 진짜, 진짜 싸움소들 같아. 왕사, 왕사. 왕사. 턱 당기고, 턱 당기고. 왼쪽으로 빠져야지, 왼쪽으로 빼야지. 첫 번째 판. 출발합니다. 다리를 당겨요. 황충헌 힘으로 들어올립니다. 다시 삽발을 잡는 이장군. 한쪽 다리를 보고 응대방이 해도 돼요. 배터리. 배터리 씨도 틀립니다. 배터리 씨도 틀립니다. 다시 내려왔어요. 기술과 기술이 격돌합니다. 아니, 기술이. 아주 이장군 선수가 좋아졌습니다. 못했다. 침착해, 침착해. 기술 배웠다, 장훈이. 좋아졌습니다. 침착하고 침착하게. 형, 엉덩이 짐작하게. 침착하게 오른쪽 보고. 그렇지. 끝까지. 배지기 신호, 배지기. 황충헌이 이장군을 상대로 첫 번째 팔을 따냅니다. 선수야! 나이스! 가! 오케이! 야, 힘이, 힘이. 대지기까지 가면 안 돼. 야, 야. 아, 약간 느낌 왔는데. 졌는데 해볼만 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허점들이 딱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두 번째 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파워는 있는데 조금 세밀함이 떨어진다. 아, 이거는 끝이다. 과연 두 번째 판은 어떨까요? 이대로 또 한 번 황충헌에게 무릎을 꿇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삿발을 잡는 손. 그 손에서의 떨림이 전달됩니다. 슛! 낮춰야지. 다리 아파 밑으로 내려서. 그렇지. 다시요. 단체전 이후에 꾸준한 연습. 이장군. 과연 장군 매체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두 번째 판입니다. 돌아야지. 이장군 왼쪽으로 돌아요. 황충헌 자세 다시 낮춥니다. 들어온다. 그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안 따르시고 이장군. 안 돼, 안 돼. 말도 안 돼. 그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안 따르시고 이장군 버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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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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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군 나이스. 덕거리, 덕거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따리를 빠지고 덕거리로 대치기로 했어요. 우와. 저 기술까지 가르쳤다고? 저거는 가르친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를 배우니까 두 가지, 세 가지를 응용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는 장군이가 아니야. 연습 진짜 많이 했나 보다. 황충헌과 이장군 이 두 선수의 대결. 이제는 1대1이 됐어요. 자, 한 번 더. 파이팅, 파이팅. 당신께서 나를 넘불 상대는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냥 이겨야 된다 밖에 없었습니다. 왜 물으세요? 결승전 진출이 걸려있는 두 선수의 마지막 판입니다. 합박 싸움 치열해요. 자세를 낮추는 이장군. 중환이 형 허리 잡고 밀어주고, 턱 당기고. 오른다에 늘리고. 세 번째 판 시작됩니다. 황장군, 그리고 이장군. 마지막 판입니다. 돌아야지. 상체가 밀려야 된다고 그렇지, 상체가. 밀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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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상체를 밀어준 다음에. 밀어주기. 밀어주기 승리해. 황충원의 전승을 합니다. 나이스, 황충원의 전승. 황성. 지금 황충원 선수의 밀어주기가 진짜 선수급입니다. 한 번의 스텝을 보고 진짜 점프에서 들어갔거든요. 상대가 더 이상 물러날 게 없게끔 만들던 그 밀어주기가 시합장에서 보던 기술, 선수라는 기술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거의 던지듯이, 메다 꽂듯이 지금 황충원 선수가 밀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상으로 봤어요. 모든 근근한 근근 힘을 다 썼기 때문에 황충원 선수가 이장군 선수가 던지든지 저렇게 하는 기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냥 기술이 들어갔다면 저런 기술이 안 나와요. 마지막 장군 며칠. 역시나 황충원의 승리입니다. 너무 가만히 있었다. 진짜 만약에 중헌이 형이 이겼으면 진짜 제형 할 수도 있어. 아깝다. 잘했지, 잘했다. 형님, 너무 잘했어요. 형님,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형님. 너무 잘했어요. 밀어치기로 제가 사람 한 번 이겨보고 싶었는데 밀어치기로 이겨서 너무 해피했어요. 자, 이제 4강전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경량급의 홍범석 선수, 그리고 중량급의 금광산 선수입니다. 또다시 4강전 경량급과 중량급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아무리 힘이 쎄도 내 코어 힘이 훨씬 세니까 코어로 버티면 된다. 안 딸려갈 수 있다. 일단 경량급들은 당기면 앞으로 다 옵니다. 제 앞으로. 자유! 잠깐만, 이기면 결승이란가? 이기면 결승. 이미 결승하면 올라왔어요. 다르지, 다르지. 다르지. 최대한 조금 잡고 쭉 빼고 엉덩이 잘 눌러놓고 안 딸려가게 하면서 도망다니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자, 그대로. 어깨만 안 주면 돼요. 어깨만 안 주는 강으로 잡아야 돼. 자, 그대로. 엉덩이 잘 누르세요. 밀어내면서 일어나야 돼, 밀어내면서! 밀어내면서! 그렇지. 땡기지 말고. 자세. 제왕전으로 가는 마지막 건문 두 선수의 첫 번째 판입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고리, 고리, 고리! 고리 안 가! 쭉! 들어! 출발합니다. 출바부터 당겨야 밀어내치기! 밀어내치기! 출발합니다. 출바부터 당겨야 밀어내치기! 밀어내치기! 우와! 이야! 아... 핀이 진짜 세다니까. 출발합니다. 출바부터 당겨야 밀어내치기! 밀어내치기! 김광선! 중량급을 자존심을 살립니다. 광산이 형 좋아! 와, 역시! 이야! 역시! 금광선 선수가 경량급 선수에 맞춰서 한 번 패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당기는 것을 안 놓고 딱 붙여서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안정적인 밀어치기 공격. 저 공격 기술은 크게 내치기를 당할 우려가 없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광산 선수가 경기를 잘 해 주고 있네요. 잘했어, 잘했어. 지금처럼만? 앉아서 기할 때 아무리 다 춘다는 거. 출발 심판선생님한테 들어달라고 하고. 이렇게 그냥 턱 얹어서 그냥 잡아놓기만 하고, 팀에.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힘 정도만 잡아야 돼. 한 번 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해야겠다. 파이팅, 파이팅. 끝까지, 끝까지. 속으로 무조건 결승이다, 무조건 결승이다, 무조건 결승이다. 계속 되뇌고 있었어요. 다 됐어, 제발. 자, 내려오시오. 오른쪽 어깨 집어넣어 놔야 돼. 그렇지, 어깨 주면 안 돼. 어깨만 주면 안 돼, 어깨이요. 하나, 둘, 셋. 던지 말고, 던지 말고. 던지 말고, 던지 말고. 아, 밀리면 안 돼. 왼쪽으로 밀리면 안 돼. 돌아줘야 돼. 어깨 넣고 돌아줘야 돼. 던지 말고, 던지 말고. 왔어. 안 때려 계속 생각했어요. 달리만 벌리고 들어가면 무조건 안 때려야 할 거다. 원래 쓰는 기술을 안 쓰고 내가 다른 걸 했을 때도 이 친구한테 통할까? 왔어. 금광삼, 그리고 홍범석. 두 선수요. 두 번째 판 다시 시작됩니다. 단결! 밀어! 밀어! 두 번째 판 다시 시작됩니다. 단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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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홍범석이 스미야입니다. 광삼 형님이 제가 체급이 덜 나가니까 무조건 시작과 동시에 당기고 들더라고요. 계속 당길 건 알고 있었고. 다리 벌리고 들어오기 바로 일단 안다리 감고 밀어봤죠. 딱 정확히 제가 안다리를 넣고 잡고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 야, 홍범석 선수가 진짜 끈질기다. 대단하다 진짜. 이건 이기면 결승전인데. 그러니까요. 힘을 몰아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방금 이렇게 던져버린단 말이야. 그럼 그거 안 밀려야 돼요. 왼쪽으로만. 엉덩이만 최대한 빼고 방금처럼 자세가 나왔잖아. 아까 자세 못 잡고 잡았으니까. 어깨를 넣어서 이렇게 무조건 살아서 이렇게 돌아줘야 돼. 그래야지 방금처럼 안다리도 되고. 어느 배지도 되나?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타이밍. 그냥 그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숨 좀 고르고. 원래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제 실수로 진 거지. 제가 못해서 지지지는 않았나. 혼자 생각해 봅니다. 야, 즐겨요, 즐겨. 또다시 세 번째 판입니다. 결승전으로 가는 티켓.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갑니다. 파이팅. 멋있다. 이야, 이 와중에 둘이 웃는다. 다섯 판, 제발. 마지막까지. 그렇지. 독하게 지금. 완전히 독하게 하잖아요. 앉아서 붙어 지금. 정말 간절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물어. 둘, 셋. 단 하나의 왕자야. 그 제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제왕전의 4강전 마지막 판입니다. 경기. 과연 황충원 선수의 상대 어떤 선수가 될까요? 마지막 판. 경기 출발합니다. 당겨요, 당깁니다. 경기 출발합니다. 당겨요, 당깁니다. 힘의 대결, 힘의 대결. 경기 출발합니다. 당겨요, 당깁니다. 힘의 대결, 힘의 대결. 김광선이 결승으로 갑니다. 태국아 김광선을 부리고 싶어요. 결국은 김광선이 이 대결에서 승자가 됩니다. 근데 이거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넘겨질 것 같다. 노력하는 사람들이. 땀 흘리는 사람들이 올라갔다. 야, 김광선이 형. 야, 골사주다. 때렸는데 대타로 들어와서 결승까지 와. 다시 한 번 우리 줄리엠 강 선수한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이 즐거움이 거의 요 근래 몇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몸에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즐거운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제 씨름의 제왕 3, 4회전 경기가 펼쳐지는데 이장군 선수 그리고 홍범석 선수가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4회전 할 때 저랑 한 번도 안 붙었어요. 붙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밀어내고. 자세히 느껴, 느껴. 자세히 느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1, 2, 3, 4회전 경량 끝마다 그래서 첫 번째 패를 가져가는 홍산바 홍범석입니다. 자세히 좋고 그렇게 느끼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홍범석이 잘한다니까. 홍범석 진짜 잘해. 홍범석이 잘해. 야, 하트, 하트. 하트, 하트.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했었고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3위 무조건 해야 된다. 과연 3위 자리, 동메달이 주어지는 그 자리. 이태현 감독, 임한기 감독. 과연 어떤 팀의 선수가 승리를 거둘지. 외물쇠. 느껴, 느껴. 그렇지, 느껴. 밀린다, 왼쪽으로. 홍범석, 그리고 이장군. 두 번째 판입니다. 두 번째 판, 홍범석. 다리를 걸어 이장군 버킵니다. 버텨요. 한다리. 홍범석. 두 번째 판, 홍범석. 다리를 걸어 이장군 버킵니다. 버텨요. 한다리. 홍범석이 승리합니다. 이렇게 제왕전 동메달을 홍범석이 차지합니다. 홍범석이 가야겠다. 홍범석. 방심한 건 아닌데 너무 스타일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진짜 근데 자신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단점을 약간 보완하는 방법을 딱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너무 자신 있게 좀 해가지고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쉐신 page. 않대. 삼front. 좋綽 Beij Hirip. 좋 thinks we have theрем on for ε 블랙 데뷔즈는 항상 언더독을 꿈꿨고. 도전자 입장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자 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범석이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 너무 좋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책임감이 보였기 때문에 그게 너무 저한테는 감동이었고 너무 홍보소 선수랑 우리 팀원들에게 감사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팀원들 응원 덕분에 3등을 해서 제가 단체전에서 중요한 순간에 그 졌던 그 마음의 짐을 조금은 본 것 같아요. 모래판이 최강자를 가려는 리얼 파이트의 시름의 저항 20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강한 선수 그 최강자를 가려는 결승전만이 남아있습니다. 청사빠의 황충헌. 피해를 하고 있어요. 반달이! 됐습니다. 반달이! 극한으로 힘쓰다 보면 미친놈 같다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한번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사빠의 금광산.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왔구나.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왔구나. 금메달은 내 거다. 대왕존에 임하는 두 선수가 인사를 하고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황충헌 가자, 황충헌. 할 수 있다. 황충헌! 지금 올라온 두 선수가 아마 연습 양으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그 열심히 한 결과 행원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면 저는. 청사빠의 황충헌. 그리고 홍사빠의 금광산. 빛나는 결승전이에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 밤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황충헌 그리고 금광산. 사빠조차 쉽게 내주지 않아요. 아, 이거 큰일이다. 이대로 잡혀서 쓰면 당겨갈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산이 형 침착하게. 내기 좀 하고. 슛! 밀어내면서! 그렇지. 형님, 가세 허리 한번 피고 가슴. 가슴 피고! 가슴 피고! 지금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워낙 힘을 두 선수가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결승전 첫 번째 판 시작합니다. 결승전 첫 번째 판 시작합니다. 힘으로부터요, 힘으로. 밀어내! 밀어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밀어내! 김광산 버텨입니다. 덜벼지기, 덜벼지기. 덜치기, 덜벼지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제발! 해, 해, 해! 거기다 한 번만, 한 번만 더! 버텨, 버텨! 버텨! 덜치기, 덜벼지기! 안단해! 안단해! 피합니다. 오! 오! 우와! 격돈합니다. 끝내지 않았어요. 다시 자세를 낮추고 있는 황추원과 금광산. 오락전! 돌아 나오면서 밀어주고, 밀어주면서 돌아 나오면서 들어가지. 이야, 진짜 못 보겠다. 상현아 트우튼! 이야, 진짜 못 보겠다. 상현아 트우튼! 이야, 진짜 못 보겠다. 상현아 트우튼! 오! 지금 첫 번째 반ft, 밀어치입니다! 미어치입니다! 반대로 무례하는 거야. 결국 이렇게 첫 번째 반, 황추원이 짜납니다. 못 쳤어. 아... 다리 잡고 쳤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조진 Simmons. 너무 힘을 과하게 쓰다가 순간적으로 힘이 또 몸 쪽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가슴 쪽에 잠겨진 거죠. 약간의 경련이 일어난 것 같은데.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치면 안 되는데 다치는 건 안 돼요. 일단 일어났습니다. 아마 지금 만약에 늦골의 골절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렇게 통증이 있어서 못 움직이는데 지금 그렇게 아직 완벽하게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저 갈비뼈 쪽을 누르면 통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으면 하면 안 돼요. 있다면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안녕하세요. 강산아 잠깐만 강산아. 이게 골절일 수가 있어요. 골절은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몰라. 골절이면 제가 일어서 움직일 때 많이 아플 건데. 아니야 그걸 몰라. 힘 들어가면. 아니야 아니야. 잡으면 더 아작나.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탑바라도 한번 잡아보고. 탑바라도 잡았을 때 제가 힘이 그래도 안 들어가거나 고통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 돼서 안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계속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의료진의 판단으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선수 보호 차원도 그렇고 물론 결승전에 아쉬움이 있고. 결승전 경기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지만 그래도 선수의 보호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씨름의 제왕 제왕의 자리에 황축원 선수가 오르게 됐습니다. 제일 우선 처음에 든 생각이 백암 중학교 친구들 얼굴이 완전 떠올랐어요. 세트 타이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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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가르쳐준 걸 친구, 죄가 오지 않게 친구들이 다 받아주면서 연습 상대를 해 줬는데. 그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차라리 몰판에서 치고 내려오는 게 낫지. 이렇게 포기하기 너무 아쉽더라고요. 축하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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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만아! 사람인지라 이겼을 당시에는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일어나시질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시는 것 같은 걸 보니까 되게 이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니다. 이거 너무 못 보겠다. 마음이 너무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좋아할 수는 없었죠.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 걸 떠나서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씨름의 제왕 제왕전의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대한씨름협회 황경수 회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 제왕전 3위 홍범석 선수입니다. 2위를 차지한 선수, 바로 금광산 선수입니다. 씨름의 제왕 제1대 제왕의 자리에 오른 선수. 황승원 선수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이제 황금 장사복을 입고요. 그리고 제왕 인증서 황소 트로피를 전달하겠습니다. 와, 동현역이 그렇게 가고 싶다 했던. 동현역이 그렇게 가고 싶다 했던. 황코, 이야. 와! 순감 30돈. 그 금메달 수요가 이어집니다. 노령이 별도하다. 찌름의 제왕이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우유부단한 저의 일상 속에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 그게 그냥 해피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게 올 줄 몰랐어요. 근데 일단 너무 재미있었고 저희 코치님, 감독님 너무 잘 지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민속 스포츠 스위룸 정말 재미있으니까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석 코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죠. 제왕을 탄생시켰어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지만 중량급 할 때 정당 선수들이 2등으로 졌었는데 그때 힘을 부추고 하느라 이렇게 제왕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작전대로 잘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많은 말이 나버렸네. 저거 아닐 텐데. 표정 안 한 변하고. 정인해져요. 저거 아닌데. 많은 말이 나버렸네. 잘 됐습니다. 이태원 감독도 한마디 하셔야죠. 먼저 임한기 감독님, 죄송합니다. 오늘 보상만 아니었으면 끝났어. 그런데 제왕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노력해 준 우리 20명의 우리 제왕 후보생들. 그리고 탄생한 우리 황충원 장사까지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 발전을 위해까지 씨름 부흥을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